여러분 안녕하세요. 나무기입니다. 오늘은 마샤라치 트리킹이라고 보는데 잘 가르쳐주실 강사님을 소개해보겠습니다. 그럼 강사님 나와주시죠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진짜 도는 거 보여드릴게요. 드디어 진짜를 보여주시오. 트리킹에 대해서 간단하게 전해주시죠. 마샤라치 트리킹은요. 태권도의 발차기, 기기체소, 공중돌기 같은 거 있잖아요. 그런 거를 종합적으로 섞은 퓨전 운동이에요. 좀 생소하실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생각보다 정말 간단하고 그리고 쉽게 배우실 수 있는 방법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좋습니다. 근데 복장이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? 네. 조금만 더 편안한 복장으로 바꿔볼 수 있어야 돼요. 그러면은 저희가 운동복으로 갈아입고 오겠습니다. 하나 둘 셋! 아아아아아아악! 이거 선이 풀린 관계가 있어요. 색다르게, 그러면 어떨까 하는 내용을 들어서 한번 입어봤습니다. 이 복장으로는 하기가 좀 그렇죠. 불편하니까. 네. 편한 복장으로 와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하겠습니다. 자, 둘 셋! 으아아악! 네. 편안한 복장으로 입고 왔습니다.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배워볼까요? 그럴까요? 도전! 도전! 으아악! 공중돌기를 하기 전에 물구나무 서기를 먼저 한 번 해볼게요 물구나무 서기부터 처음에 일단 심업종이 와라시는데 심업을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먼저 해보겠습니다 아까부터 내리부터 자! 물구나무 서기부터 간다! 잘 쓰시는데요? 네, 오케이 자 이번에는 연졸기라고 해서 그 퀴차 클리기 아시죠? 네, 퀴차 클리기를 연졸기라고 하는데 수업이 똑같아요 눈으로 한 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마약이 할 것 같아요 바로 시작이 안 돼 이거? 고천! 고천! 아! 어깨 다 하면 좀 나는데 아닌데 어디 시공중돌지 저런 게 있으신가요? 오늘 사실 뒤궁중돌기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도전! 고! 괜찮습니다 notice 머리카락님 점프 점프 동작 점프 숨은 카바이 있고 다리가 어디있어서 올라가면 됩니다. 지금 여기서는 할 수가 없으니까 점프 1번 2번 3번 쭉 당황합니다. 아 이렇게 못하는 것 같아요. 그런 느낌이에요. 최소가 더 하나 둘 셋 넷 오케이. 자 이제 이 동작을 여기 위에서 똑같이 들어갈 거예요. 1번 2번 3번 쭉 띄웠을 때 멘트가 이렇게 쭉 면에 등이 닿아야 되죠. 등이 닿고 작업 동작은 빠르게 당겨서 뒤로 붙이고 있어요. 무침 1번 쭉 띄워udos. 2 3 3 4 4 5 5 5 5 5 5 5 5 5 6 6 7 7 8 8 8 9 9 10 10 11 11 10 11 11 11 12 12 14 15 15 15 18 어 지금 좋았어요 하나 둘 셋 오케이 멀리 어어 지금 좋았어요 둘 셋 넷 오 좋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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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지금 괜찮다 오 좋아 좋아 어지러워 하나 둘 셋 네 오케이 둘 셋 아 좋겠네 오 완전 좋았어요 오케이 하나 둘 둘 하나 둘 네 하나 둘 하나 둘 아 진짜 좋아 이거 진짜 좋아 어 지금의 공격이 좋더라 아 오케이 빠른 사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 좋아 아 예 지금부터 좋아 정석 자세 정석 자세 정석 자세 운동 진짜 많이 됩니다 보이시다는 땀 고생하시고 여기서 하시는점 그대로만 하시면 다치시진 않으니까 똑같이 1번, 2번, 3번, 4번만 잘 신경 써주시면 될 것 같아 182. Costa Rica 하나 둘 At upset 오오오오오.. 나쁘지 않아요 해서스테이 irre録는데 이것만 해주어야돼 지금 저 제도도 들으기ny 무엇을 도와주세요? 일단은 마음을 좀 많이 가시게 되면 안 하면 좋지만 기본 동작 연습은 진짜 많이 해주셔야 되는가 봐. 저 저 뭔가를 기반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. 저의 방법으로 가방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. 시작! 하나, 둘, 셋! 오오오오! 오오오! 오오오! 하나, 둘, 셋! 오케이 오케이 업하시나 보여요? 네! 오케이, 나쁘지 않아! 갈게요! 시작! 하나, 둘, 셋! 상자는 분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근사패 손가락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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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, 둘, 셋! 하나, 둘, 셋! 하나, 둘, 셋! 휴식타임 오오오! 오, 지금 안 남았어요! 오, 지금 안 남았어요! 휴식타임 하나, 둘, 하나!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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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혼자 도전! 도전! 오케이 오케이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지금까지 마샬아츠 트릭킹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.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너무 고맙고 오늘 진짜 특기쁜 시간이었습니다. 좀 아쉬긴 하지만 오늘만 날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에 또 와서 더 고난이 더 동작과 더 많은 수술들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한번 얘기해 주시죠. 이렇게 실패해를 한번 하겠습니다. 저희 넥슬마는 전문과 10개 지정입니다. 전문이 어디서든지 마샬친 트릭킹과 아크로바틴 그리고 체조동작을 배우실 수 있으니깐요. 편한 시간에 가까운 곳에서 언제든지 상담 받아보시고 한번 이런 운동도 있구나 이런 취미생활이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많이 신청하셔서 한번 접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시간 내셔서 한번씩 오셔서 운동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고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고 우리는 다음에 만나도록 할게요 여러분 지금까지 나무기였고 진호였습니다 다음에 볼게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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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